팀은 미리 정했습니다. 일단 유재석 씨, 하아 씨, 홍진호 씨, 김동현 씨가 한 팀이고요. 팀 예술이다. 송주호 씨, 송주호 씨, 양세찬 씨, 조나단 씨가 한 팀이고요. 나단! 나단! 나단 이리 와! 나단! 나단 이리 와! 나단이 좋아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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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 피곤하지, 솔직히. 야! 솔직히 얘기해. 나단아, 솔직하게 누가 좀 부담스러워서. 옆에 있는 것 같은데? 옆에 있는 것 같은데? 무서워해, 무서워해. 좋아하기는 하는데 부담스러워서. 아, 이거 자꾸 축구팀 참가 눌러놓고서 안 나와서. 넣었죠, 넣었죠. 그렇지, 안 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나단이가 그러네. 날씨 좀 추워지면 안 나와, 비 오면 안 나와. 나단이 지금 막 앰버서더 이런 걸로 손흥민 선수 만나고 이래요. 얘 형 여기까지 축구하고 그러잖아요. 야, 얘가 프리미어 가서 하는데 너하고 지금 조기축구 할 때냐, 지금. 근데 축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못 하진 않던데요? 아유. 잘하시던데. 형 자리를 내가 다 먹었어. 그리고 형한테 안 나오는 거야. 형은 직접 돈 내고 갔잖아요. 형은 직접 돈 내고 갔잖아요. 형은 직접 돈 내고 갔잖아요. 근데 지금 축구 티켓이 없어가지고. 파리, 이강인 선수 게임을. 찍혔을 거였다. 자, 여러분. 여기 지금 주세요. 파리 생조마. 우선? 발표 드릴 텐데요. 우정국 씨 팀에 모인 엽전은요. 네. 총 3개입니다. 총 3개입니다. 총 3개입니다. 진심해요. 진짜 형. 형이 안 냈잖아요. 대박이다. 형이 안 냈잖아요. 너 안 냈지. 난 냈어요. 형, 난 달라요. 오늘 달라요. 난 냈어요. 최찬이라서 나단인데. 형이 냈다면 누나 내는 얘예요. 난 너 팰 거야. 늦게 졌죠. 제가 종종 늦게 졌죠. 너. 아, 늦게 졌는데. 겨우 뒤잡힌다. 하나 정도 내야지. 이거는 진짜. 하나 정도는. 하나는. 하나는. 아니, 진짜로 다 걸고. 난 무조건. 안 냈을까? 오케이, 오케이. 걸어 나가서 일단 택시를 타자. 너 일단 너 아까 안 냈으니까. 너가 일단. 유현이 너 안 냈어. 전 냈어요. 야. 야, 이걸로 몇 분이 싸우냐. 야, 가다나. 야, 가다나. 그냥 죄송합니다만 끝날 거야. 야, 가다나. 너 러닝만 하고. 너 안 볼 거야, 우리? 볼 거긴 한데. 근데 이게. 저는 근데. 아, 근데 진짜로. 어. 그럼 몇 개 낼 거야? 전 하나 낼게요. 하나 어린 거 없어. 하나. 우리 다 깔을 수 있잖아. 너 아까 우리 안 냈어 봐요. 배신의 죄로 너 세 개네. 프라이데이.